안녕하십니까. DMQA 7월 8일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Finding Optimal Augmentation입니다. 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어그멘테이션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미지 분야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토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의 주요한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석사과정 중인 황성진입니다. 김성범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DMQA 랩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관심 분야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의 액티브러닝,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먼저 데이터 증강은 보시는 것처럼 원본 데이터에서 돌리거나 마스킹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를 주어서 여러 개의 새로운 데이터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데이터를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여 성능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또한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같이 대상의 피처를 잘 뽑아내기 위한 방법에도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일반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소수의 학습 데이터에 너무 치우쳐지지 않도록 더 다양한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면서 좋은 성능을 이끌도록 사용된다는 것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본 데이터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채워줘서 좀 더 정확한 결정경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결국 데이터가 가진 근본적인 특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를 학습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원본만 학습할 때에는 잔디나 배경과 같은 특징들이 학습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변화를 주어 학습시켰을 때 결국 사람이 고슴도치라고 인지하는 것과 같이 공통되는 근본적인 특징들을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증강시켰을 때 일부 샘플에 오버피팅되지 않도록 돕는 것과 또 분포상으로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결국 일반적인 특징을 확실하게 학습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그멘테이션으로 변형을 주었을 때 레이블의 특징을 크게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사진은 고슴도치의 코부분이 그림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슴도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에 있고 동그란 몸이라서 솔방울 수준으로 변형한다던가 비슷한 색깔과 모습의 털을 가진 동물 수준으로 변형한 것을 고슴도치로 학습한다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형을 얼만큼 해야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그멘테이션의 인사이트와 의미는 저희 DMQ 연구실의 강현구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세미나에서 더욱 폭넓고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흥미로운 방법론들과 함께 다뤄주셨으니 또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할지 좀 더 도메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메인에 따라 효과적인 어그멘테이션이 존재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MNIST 데이터에서 6의 경우는 회전하면 9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테이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래는 반도체 공정에서 생성되는 웨이퍼 빔 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붉은 점은 불량이 있는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이 불량이 있는 위치를 가지고 어떤 패턴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이 두 번째 가운데에 불량이 난 웨이퍼를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도넛 형태가 된다면 이것을 같은 레이블로 둬도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엔지니어의 의견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즉, 이러한 예시로 미루어 도메인에 알맞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석자의 주관적인 선택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적의 어그멘테이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그멘테이션의 종류, 그리고 얼마나 적용할지에 대한 확률, 그리고 적용 강도를 두고 이 셋의 조합 중에서 하나의 가장 뛰어난 조합을 찾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할지 정책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분석자는 사전 지식과 결국에는 실험을 통해서 찾고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최적의 어그멘테이션을 찾기 위한 판단을 모델을 통해 결정하는 오토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연구되어 왔는데요. 전부 확인하지는 않고, 이 분야의 시작이 되는 오토 어그멘트에서부터 주요한 논문에 대해서 하나의 논문에 대해 깊게 논하기보다 각각이 어떠한 아이디어로 최적의 어그멘테이션을 찾아내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오토 어그멘트는 2018년도에 구글 브린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오토 ML을 활용해서 최적의 어그멘테이션 펄리스를 찾는 이 분야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강화학습을 통해 모델의 필터 사이즈나 스트라이드 등을 결정해서 최적의 모델을 탐색하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 NAS를 그대로 차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 파라미터들을 어그멘테이션으로 바꿔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즉, 어그멘테이션을 바꿔서 적용하고 그것을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해서 성능을 확인한 다음 이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보고 최적의 어그멘테이션 조합을 찾는 형태입니다. 이 어그멘테이션 조합을 찾는 것은 컨트롤러에서 이루어지고 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차일드 네트워크가 하고 그 사이를 강화학습을 통해서 최적화시키는 형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어그멘테이션을 16가지 종류 그리고 이 어그멘테이션들이 적용될 확률을 0.1부터 1까지 10개의 값 그리고 얼마나 변형을 강하게 가할 것인지에 대한 강도 11개의 값을 두고 이 세 가지를 조합하여 최적의 어그멘테이션 팔레쉬를 찾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컨트롤러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어그멘테이션 조합, 팔레쉬를 선정하는데요. 이 하나의 팔레쉬 안에는 5개의 서브 팔레쉬가 존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하나의 서브 팔레쉬당 두 번의 연속된 어그멘테이션이 가해지도록 되어 있고 이 어그멘테이션당 적용 확률과 적용 강도가 포함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팔레쉬는 원본 데이터에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이 두 번씩 적용된 5개의 샘플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컨트롤러가 최적의 조합을 탐색할 이 서치 스페이스는 종류가 16개, 확률이 10개, 그리고 강도가 11개 값이 있고 그것이 두 번 가해지는 것이 5개의 서플레쉬를 가짐으로 최종적으로는 조합의 서치 스페이스가 10에 32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탐색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러로 조합한 팔레쉬를 통해 어그멘티드 데이터를 차일드 모델에 학습시키면 정확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좋은 어그멘테이션이라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출되는 정확도나 로스가 그래디언트 방식으로는 어그멘테이션 조합을 최적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강화 학습입니다. 오토 어그멘트에서는 이 발리데이션 어크레쉬를 리워드로 두고 이것을 프로시멀 팔레쉬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컨트롤러가 최적의 어그멘테이션 조합을 찾아가도록 학습하였습니다. 이렇게 탐색한 팔레쉬 중에서 상위 5개로부터 각각 5개씩 들어있는 서플레쉬를 모아서 총 25개의 서플레쉬가 들어있는 최종 팔레쉬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C파10 그리고 SVHN 데이터에서 구해진 최종 팔레쉬인데요. 이걸 봤을 때 데이터 도메인이 다르면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어그멘테이션이 다르고 또 이를 모델을 통해 자동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오토 어그멘트는 이러한 방법으로 소타를 달성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큽니다. 그에 따라서 너무도 큰 연상량이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줄인 다음에 이 일부분을 가지고 팔레쉬를 찾고 이 찾은 팔레쉬를 전체 데이터에 적용하는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이미지 넷으로 구한 팔레쉬를 다른 도메인으로 트랜스퍼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서치 스페이스가 이렇게 거대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좀 계산될 여지가 있었고 이후에 오토 어그멘테이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연산량으로 더 빠르게 옵티멀 어그멘테이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최적화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변경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퍼플레이션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은 2019년에 나온 논문으로 이 어그멘테이션을 선택해서 학습시키고 다시 선택하고 학습하는 이런 과정이 너무 무거우니 이렇게 찾지 말고 퍼플레이션 베이스드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찾자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모델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학습시키면서 학습 중간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나가는 이런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 자리에 어그멘테이션을 접목시킨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어그멘테이션의 종류의 수만큼 동일한 모델을 놓고 각각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서 동시에 학습시킵니다. 이때 어그멘테이션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은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학습 중간에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서 하위 25%의 모델에 상위 25%에 있는 모델 웨이트를 복제해버립니다. 말하자면 효과가 안 좋았던 어그멘테이션 모델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좋았던 모델로 대체해주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은 적용되었던 어그멘테이션의 변형을 주어서 다시 재탐색을 합니다. 이때 여기서 어그멘테이션 종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확률과 강도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학습을 완료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적용 강도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강해져서 더 많이 변형시키도록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30 에폭쯤에서 어떤 특정 값에서 수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 확률은 모든 어그멘테이션이 적당히 섞이면서 또 어떤 컷아웃과 같은 특정 기법은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델의 성능 또한 준수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토 어그멘트와 유사하거나 소타에 도달하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의 성능 자체보다도 오토 어그멘테이션의 거대한 연산량을 PBT, Population Based Training 방법을 통해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연산량을 줄인 논문을 보겠습니다. Fast Auto Augmentation는 2019년에 카카오 브레인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그멘테이션을 트레인 데이터와 밸레드 데이터의 분포를 맞춰주는 역할로 바라보는데요. 좀 더 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데이터가 동일한 레이블을 가졌을 때 데이터 1의 분포가 이와 같다면 데이터 2에서 생성한 어그멘티드 데이터 또한 이 동일한 분포에 존재한다고 하도록 생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 1을 통해서 학습시킨 모델에 이 어그멘티드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 어그멘테이션이 좋은 어그멘테이션이라면 이 모델에 적용했을 때 로스는 낮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논문에서는 베이지한 최적화의 일종인 TPE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어그멘테이션을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인 데이터를 클래스 비율을 맞춰서 K계로 나눠주고 그리고 각각의 K 묶음 내에서는 DM과 DA로 나눠줍니다. 이 DM과 DA는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1, 2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DM으로만 모델을 학습해주고 DA로는 어그멘테이션 샘플을 생성합니다. 좋은 어그멘테이션이라면 이 DM으로만 학습한 모델에 인풋으로 넣었을 때 로스가 작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모델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어그멘테이션 팔레시를 베이지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도출된 성능이 좋은 N개 팔레시를 병합해서 하나의 팔레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된 NT값들은 Auto Augment 방법론과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맞춰서 진행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각 K 묶음에서 구한 팔레시를 마지막에 다시 병합해서 최종 팔레시로 하나의 통합된 것으로 구하고 이로써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 뒤에 모델에 학습시키면 구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어그멘테이션이 좋은지 탐색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학습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패스트합니다. 실험 결과는 마찬가지로 훌륭하고 파플런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 만큼 크게 개선된 연산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선 방법론이 Optimal Polish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개선했다면 다음 논문들은 Search Space 자체를 작게 만들어서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즉, 어그멘테이션의 종류, 확률, 강도 조합을 다 결정해야 되는 값으로 보고 연산하는 것은 너무 크고 어려움으로 일정한 값들은 그냥 고정시키고 Search Space 자체를 줄여서 찾자는 방법입니다. 랜드 어그멘트는 오토 어그멘트의 동일한 저자가 구글 브레인에서 2019년에 발표한 논문으로 대단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어그멘테이션별 확률과 강도 값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통합해서 Search Space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래 오토 어그멘트가 방대한 Search Space를 가졌다면 이 랜덤 어그멘테이션은 14개의 메소드가 동일한 확률로 뽑히게 두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즉,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할 때마다 랜덤하게 N개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뽑힌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되는 강도는 그냥 하나의 고정값 M으로 사용해서 뽑힌 어그멘테이션마다 가진 강도 범위 내에서 30개로 노멀라이즈한 값으로 변형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10에 32승의 Search Space에서 N과 N만 찾으면 되니 100개 이하 수준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Search Space는 매우 작기 때문에 최적화는 그리드 서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즉, 예로 들면 원폰 샘플에서 N은 E, M은 9인 경우에 두 번의 어그멘테이션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각각은 9의 강도로 적용되어서 어그멘티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제 학습하면서 애폭마다 반복적으로 두 개의 랜덤한 어그멘테이션을 강도 9로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논문은 이렇게 간소화시키는 것이 왜 가능한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결과는 어그멘테이션 타임마다 그것을 뺐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로테이터와 같이 그 영향력이 큰 기법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 사용하는 기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면 최종적인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종류가 많으면 어그멘테이션을 랜덤하게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어그멘테이션마다 확률을 굳이 일일이 탐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감도입니다. 랜드 어그멘트의 저자는 Population Based Augmentation에서 이 결과와 같이 최적의 강도값은 최종적으로는 특정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적절한 스케줄링만 있으면 굳이 강도를 탐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을 때 강도를 고정하는 경우와 변화시킨 경우에서 이 어큘러시가 큰 차이가 없어서 코스트가 적은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보면 이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성능이 차이가 날 뿐 이 어그멘테이션에 따른 강도를 변경해도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코드를 보면 고작 몇 줄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즉, 아주 쉽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성능도 굉장히 준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모델의 사이즈와 학습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최적화되는 강도값이 어떤가에 따라서 보여줬는데요. 둘 모두 사이즈가 클수록 강도가 강한 상태에서 최적화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로 미루어서 이미 앞선 오토 어그멘트에서 연상량 때문에 데이터셋에서 이제 리듀스드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사이즈를 줄여서 펄리시를 찾은 다음에 전체 데이터에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사실 사이즈를 줄인 데이터셋으로 찾은 펄리시가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옵티멀 펄리시가 아니라 일부 데이터의 작은 데이터셋에 최적화된 섭 옵티멀이었다는 것을 어떤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논문은 랜드 어그멘트보다 한 단계 더 줄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유니폼 어그멘트는 2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모든 확륜 분포는 유니폼하다고 두고 몇 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이 15개의 어그멘테이션 중에서 이 N개를 선택하고 나면 이 알고리즘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 다음에 이 선택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할 것인지 또 어느 강도를 할 것인지는 그냥 랜덤한 0과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N이 3일 때 이 3개의 어그멘테이션을 랜덤하게 뽑아오고 그 뒤로는 이것을 적용할지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이것을 어느 강도로 할지도 랜덤하게 정해서 어그멘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 애폭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성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면 서치 프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도 아주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방법론은 더욱 간단해집니다. 트리비얼 어그멘트는 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앞선 유니폼 어그멘트에서 N개를 뽑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트리비얼 어그멘트에서는 1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적용 확률도 그냥 1로 고정합니다. 1개를 뽑았으니까 1로 고정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적용 강도만 랜덤한 값으로 넣어서 그대로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랜덤하게 정해진 숫자가 9라면 각 어그멘테이션 마다의 강도 범위를 균일하게 노멀라이즈한 30개 중에서 9번째 값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도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한 가지 코멘트가 있는데요. 리미테이션으로 트리비얼 어그멘트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업직 디텍션과 같은 다른 비전 분야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어그멘테이션에서 사용된 아이디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옵티멀 어그멘테이션을 모델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인데요. 나아가서는 도메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어그멘테이션 조합을 풀리 오토메이트하게 찾아내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도메인이 이미지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더 발전된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어그멘테이션은 모델의 좋은 성능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 어그멘테이션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좋은 어그멘테이션을 찾아내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도메인마다 어떤 어그멘테이션이 효과적인지 정량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에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외 텍스트나 시계열 데이터 그래프 등의 다양한 분야를 확장한다면 재미있는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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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